내 생각을 이렇게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우려들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그냥 방송 맨 처음에 한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 진짜 모습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니겠고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면 사람들은 내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 궁금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대로 나를 상전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